안녕하세요 쏜하우스의 장경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복부 급여초음파 가이드라인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8년 4월부터였죠 상복부를 스타트로 급여 범주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올해죠 2019년 2월에 하복부가 급여 스타트가 됐는데 상복부랑 하복부는 성격이 조금 약간 다르죠 이 부분을 메인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순차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서 우리 목표는 2020년이다 라고 들었는데 또 중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심장 부인과 경동맥 갑상선 근골격계까지 순차적으로 급여화로 풀린다 라고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상복부 초음파를 메인으로 좀 볼까요 상복부 초음파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좀 정리가 되어 있죠 일반 초음파 정밀 초음파 단순 초음파 제한적 초음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혜택을 좀 받는다 라는 느낌의 급여 혜택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4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일반 초음파 80% 보장을 받고요 나머지들은 20% 정도밖에 보장이 안 되는 꼴이에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일반 초음파 해당자들은 어떨까요 1년에 한 번 해당을 받을 수 있고요 상복부 질환자 혹은 의심자 기준은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 기준입니다 환자가 아무리 아프다고 때를 써도 무작정 급여 범주에 들어가진 않는다 라는 거 의사 선생님의 의학적인 판단으로 질환을 진단하는데 초음파가 필요하겠다 싶은 소견이 차트에 기록되어야 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 이렇게 1회의 급여 대상자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30일이 초과하고 최초 진단받은 질환과는 다른 질환 혹은 다른 부위에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통증이 있다면 별도 1회로 일반 초음파로 인정을 해준다 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담낭 용종을 경과 관찰하는 환자들도 1년에 한 번씩 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폴립들 팔로업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참 저도 지금도 아이러니 합니다마는 GB 폴립 팔로업에는 급여 대상이 되는데 GB 스톤 팔로업은 급여 대상 아니죠 그래서 우리 담낭에서는 폴립만 일반 초음파에 해당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정밀 초음파는 1년에 두 번 대상이 되고요 우리 하복부에는 없는 거죠 상복부에만 있는 특별한 초음파라고나 할까요 자 정밀 초음파의 대상자는 첫 번째 간경변증 환자 우리 LC 환자들이죠 두 번째 헤파타이티스이긴 한데 얘는 기준이 좀 있어요 만 40세 이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만성 B형 C형 간염 환자의 간암 감시 검사 즉 헤파타이티스 환자들이 헤파투카시노마로 변환되는 과정을 우리 추적 유추 팔로업 검사 하잖아요 그러한 검사들을 1년에 두 번 즉 6개월에 한 번씩 급여 해당자로 간주한다 자 세 번째는 간암 악성종양 환자 중에서 간 전이가 의심되는 환자들 해당될 거고요 네 번째 간이식 수술 전후 상태를 팔로업 체킹할 때 정밀 초음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일반 초음파에 찍으셔야 될 표준 영상은 12장 정밀 초음파에 찍으셔야 될 표준 영상은 14장 혹은 15장으로 지정되어 있죠 자 단순 초음파란 진찰을 하실 때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를 얘기해요 자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두 번째는 장기의 일부만 확인하는 경우도 단순 초음파로 들어가서 환자의 부담금이 80%예요 국가 보조가 20%라는 얘기죠 자 그럼 진찰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란 수술 혹은 시술 후에 혈종이 생기지는 않았나 초음파로 단순하게 확인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종물 또는 종양의 크기를 확인할 경우 혹은 수술 부위 피부의 위치 마커를 한다고 그러죠 우리 만모톰 할 때 많이들 할 거예요 스킨의 종양의 위치를 마커로 표시하고 만모톰이 들어갑니다 자 단순 잔료랑 측정 장기의 크기 측정 예를 든다면 비장의 크기만 측정한다 할 경우 단순 초음파로 해당이 된다 두 번째 장기의 일부를 확인한다 분류된 진단 초음파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를 모두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처치나 시술 진행 시의 보조 역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초음파를 시행할 때를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천자부위의 위치를 확인한다던가 카테터를 삽입하는 시술을 할 때 초음파로 가이드라인을 한다던가 동일 같은 목적을 수회 시행하는 경우는 이래로 선정한다라는 거 주의하십시오 제한적 초음파란 상복부 질환의 진단 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제한적 초음파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다 뭘까요? 초음파로 유소견 진단을 받은 후에 팔로워바를 하는 환자들이 거의 다 1위 들어갈 거예요 우리 이언리 팔로워하는 경우 있고 6개월 쇼턴 팔로워하는 경우 있고 2년에 한 번씩 팔로워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제한적 초음파로 포함이 되어서 환자 부담금이 80%다라는 거죠 자 그럼 산적 요건도 좀 자세히 볼까요? 초음파는 크게 진단 초음파와 기본 초음파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진단 초음파 범주 안에는 일반, 정밀, 제한적 초음파가 들어갑니다 자 진단 초음파 범주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의 초음파는 반드시 영상의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일반과 정밀 초음파는 장기 모두 확인하는 거죠 해서 5개의 장기 모두 영상의 기록을 남기셔야 되고요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가 되는 부위만 영상의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물론 판독 소견서 필수로 구비하셔야 되고요 반면 기본 초음파는 우리 단순 초음파가 해당이 되는데 얘는 일부 부위만 확인하거나 가이드라인에서만 쓰는 거죠 해서 영상의 기록은 필수 조건 아니고요 판독 소견도 진료, 기록부 등 검사 결과에 기재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금액 얼마나 될까요? 일반의원, 개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외래로 워킹으로 오는 환자들 기준으로 볼 때 28,600원 정도 숫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급여와 산정요건을 좀 볼까요?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와 해당 장기는 5개입니다 간, 담낭, 담도, 최장, 비장이죠 해서 급여에 신청을 하시려면 반드시 5개 장기의 영상을 모두 획득하고 기록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또 이슈요 검사를 하고 의사가 판독을 한 후에 반드시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이 판독 작성지는 포맷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죠 어떻게 어떻게 기록해라 라고까지 지정하진 않았어요 자유 텍스트 유형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우리 여러 학회에서 이러한 포맷들을 샘플로 만들어서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희 자료실에도 판독 소견서들이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쓰셔도 무난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상복부 초음파 급여의 사례입니다 자 우리 간염 40세 이상 나이에 간염, 강경변 환자가 간암 발생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팔로비죠? 상복부 정밀 초음파에 들어가요 고열, 오심, 구토, 설사, 황달로 급성 A형 간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의사가 초음파 오더를 냈다 얘는 상복부 일반 초음파 검사에 들어갑니다 자 우상복부 통증과 황달, 소양증으로 독성 간질환을 의심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 오더를 내게 되면 역시 상복부 일반 초음파 검사에 해당되고요 배꼽 주변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고열이 있다 최장형을 의심하셔야겠죠? 역시 상복부 일반 초음파입니다 황달과 고열, 우상복부 통증으로 급성 담관염, 밀리아리티나 위쪽 디지즈를 의심한다? 역시 일반 초음파에 해당될 거고요 고열과 급성 우상복부 통증의 담석을 의심할 때 마찬가지 일반 초음파에 해당이 됩니다 배통, 체중 감소, 지방변, 황달 최장 쪽의 디지즈를 의심하셔야 되죠? 상복부 일반 초음파에 해당이 된다 표준 영상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일반 초음파에 해당되는 12개 사진입니다 첫 번째, 간 좌협의 종스캔 두 번째, 간 좌협의 횡스캔 세 번째, 간 정맥 늑간하 스캔 우리 서브코스탈 스캔이라고 그러죠? 헤파틱 베인 삼지창 뷰라고도 해요 3개의 헤파틱 베인이 다 포함되면 베스트겠지만 3중에 하나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겠죠? 최소한도 네 번째, 간 우협의 횡스캔 다섯 번째, 간 우협의 상부 스캔 여섯 번째, 간 우협의 늑간 스캔 인터코스타를 얘기하고요 이 6번의 간 우협의 늑간 스캔을 찍으실 때 라이트, 안테리어, 포털 베인이 포함되게 찍어주신다면 정밀 초음파를 찍을 때 14장이 되죠? 왜 이 2장이 오버랩되는 부위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일반 초음파는 12장이고 정밀 초음파는 14장 혹은 15장입니다 라고 설명 드렸죠? 일반 초음파를 찍으면서 간 우협 늑간 스캔에 포털 베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찍으셨다면 15장이 되는 거고요 일반 초음파에서 간 우협 늑간 스캔을 찍으실 때 라이트, 안테리어, 포털 베인을 포함시키셨다면 14장이 되겠죠? 이해 두셨죠? 7번째 간 우협의 담관의 종 스캔 8번째 담낭의 장축 스캔 9번째 우간 하부와 우신 피질 관상면 스캔 간 우협 하연과 키디니 콜텍스를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10번째 비장의 장축 스캔 11번째 최장 두부의 횡 스캔 12번째 최장의 체부, 미부가 포함된 횡 스캔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제가 나열한 이 순서는 우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순서와 약간 다르죠 자 얘는 뭘까요? 실제 스캔을 할 때 가장 가성비가 높은 순서로 제가 재배열을 한 겁니다 자 이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간 좌엽을 스타트로 최장을 엔딩으로 해서 찍는 우리 영상의 학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찍게 되면 선생님들한테 포지티브 효과가 뭘까요? 빼먹지 않는다는 거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왕좌왕 하다가 12개 많지 않지만 적지도 않거든요 이 중에 꼭 한두 개를 빼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해서 반복되지 않고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한 라인으로 그대로 정렬돼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레프트 로브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판크레아스에서 엔딩하는 방법이죠 자 우리 정밀 초음파에 추가되는 세 가지 영상도 볼까요? 간 우왕의 늑간 스캔, 라이트 포탈 베인 포함 우리 일반 초음파에 들어간 영상이랑 동일합니다 자 두번째 간 우왕의 늑간 스캔 이번에 뭐예요? 라이트 헤파틱 베인 자 세번째 간 좌엽과 우왕의 문맥, 분지, 횡스캔 레프트 쪽 브랜치, 라이트 쪽 호리존탈 브랜치가 다 포함되게 찍어달라는 얘기죠 자 우리 표진 영상을 남기는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간을 스캔하는데 손실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반시계 방향의 프로토콜을 따라서 스캔을 하시게 되면 루스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두번째는 의료사고가 발생됐을 때 면책을 조장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우리 급여화가 제도화되기 전에 대다수의 개원가 선생님들은 보시기는 하는데 기록을 안 남기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 급여화가 처음 시작됐을 때 우리 개원가 선생님들이 제일 당황한 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2개 사진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지금은 1년이 넘게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생님들 많이 숙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초음파 급여화 처음 시작됐을 때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죠 자 우리 그중에 우리는 다른 거는 거두저미하고 의료계에서 개원가와 대학병원의 차이점을 좀 볼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개원가의 선생님들은 스캔 기술을 익히느라고 모든 학회의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핸지언 시간에 문전성실을 일으켰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우리 대학과 선생님들은 얘기가 좀 다르죠 이미 대학과 선생님들은 초음파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영상의학과에서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스캔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과의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죠 검사의 건수를 업시키기 시작했죠 왜? 병원의 매출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던 건수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개원가 선생님들과 대학과 선생님들의 고민이 좀 달랐다라는 후문이 있네요 자 우리 통계로 보면 우리 개원가 선생님들의 스캔 3배가 업됐고요 대학과 선생님들의 검사 건수 0.9배가 업됐다라는 방송을 본 것 같네요 자 우리 초음파 검사하면 선생님들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이 3가지의 밸런스가 좀 잘 맞아야 돼요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이 3중에 2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이 3가지가 뭘까요? 자 첫번째 조절하기 두번째 관찰하기 세번째 기록하기입니다 자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이 두번째 관찰하기 즉 스캔과 리딩을 얘기해요 세번째 기록하기 영상을 남기는 것을 얘기하죠 이 두가지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고 밸런스를 맞추고 상승시키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시죠 시간과 돈을 투자하셔서 트레이닝을 하십니다 자 근데 얘는 많이 간과하신다라는 게 문제죠 조절하기 과연 뭘 조절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선생님들께 주어진 장비를 얘기합니다 장비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잘 찍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장비의 세팅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잘 찍어도 리딩에 미스다이곤에시스를 일으키는 경우들 드물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3가지의 팩터가 밸런스를 잘 이루도록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야만 선생님들의 판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기록하기를 좀 하나씩 볼까요? 상복부 초음파에서 선생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표준 영상입니다 왜? 인디케이터와 랜드마크가 명확하게끔 지적을 해놨기 때문이죠 초음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스탠다드 매뉴얼을 좀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스탠다드 오리엔테이션을 숙지하자 얘는 프로브 마커라든가 기록이 되는 초음파 영상의 마커라든가 국제규약에 정해놓은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전부 숙지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 인터내셔널 룰을 준수하자 국제규약이죠 탐촉자의 마커를 위치시키는 사용방법 영상을 기록하는 방법 자 우리 스탠다드 오리엔테이션의 숙지와 다르지 않은 내용이에요 연계되어 있죠 자 세 번째 프로토콜을 사용하자 제가 아까 표준 영상을 설명드리면서 저는 리버의 레프트로우브를 스타트로 판크레아스에서 엔딩하며 방향은 반식의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왜? 영상을 루스시킬 확률이 매우 적고 시간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상회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것이 프로토콜이죠 꼭 이 방법을 따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각 선생님들마다 검사를 할 때 1번부터 12번의 영상은 순서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각자만의 프로토콜을 갖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전에 이미 먼저 시행된 제도가 있었죠 우리 간암질평가 보균자라든가 간염 환자들 6개월에 한 번씩 팔로우 검사하실 때 이분들의 반드시 남겨야 될 사진이 좀 있었습니다 간암 대상자죠 10장이었고요 선생님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 이미 프로토콜 규격화된 시스템이 급여화되기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간우협 상부와 늦간 스캔의 헤파틱 베인이 포함되는 영상 이 두 가지는 간암질평가가 시작된 후 추후에 추가된 영상이에요 왜? 이 두 개의 영상의 중요도가 늦게나마 부각이 됐기 때문이겠죠 비교해서 일반 초음파 영상을 볼까요 방금 보신 간암 초음파의 표준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중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간우협의 늦간 스캔 제가 라이트 안테리어 포탈 베인을 포함시켜놨죠 표준 영상에서 이렇게 라이트 안테리어 포탈 베인을 포함시켰다면 정밀 초음파의 4장의 영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중에 아랫줄에 제가 그린색으로 박싱을 해놓은 영상이 간암 표준 영상에 추가된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위에 있는 영상들은 전부 간암질평가에 포함되는 사진입니다 자 아래 4개의 영상이 포함돼서 일반 초음파 표준 영상이 구성이 되었죠 자 정밀 초음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초음파에서 포탈 베인을 찍었다면 이 사진은 제외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터코스탈의 라이트 헤파틱 베인 레프트 라이트 포탈 베인을 잡은 서브코스탈 영상 2개의 영상이 추가되면 14개의 사진이 됩니다 환자를 보는데 어떠한 사진이 됐든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간 절제를 했다던가 간 경화가 굉장히 심하다던가 아니면 고도비만을 갖고 있다거나 가스가 많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12장 혹은 14장의 사진 중에 일부는 영상 기록 혹은 영상 묘출 자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삭감의 원인이 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영상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즉 불가능한 영상이 있는 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참고를 한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이러한 사연을 기재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영상 간 좌협 종 스캔 표준이 되는 인디케이터는 아울타입니다 아울타가 튜블라하게 표현된 영상에 레프트 로브 인페리어 엣지 포인트가 짤리지 않게끔 포함시켜 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영상 간 좌협의 횡스캔입니다 얘는 포탈의 음브리커를 기준으로 레프트라테랄 인페리어, 레프트라테랄 슈페리어 브랜치가 다 표현되면 좋고 이 중에 한 개의 브랜치라도 표현될 수 있게끔 영상을 구현해 주면 좋겠죠 세 번째 간 우협 늦가나 스캔 헤파틱 베인의 삼지창 뷰라고도 얘기하죠 헤파틱 베인 3개가 다 표현되면 베스트고요 호흡이나 환자의 비만도에 따라 헤파틱 베인 3개가 다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죠 자 이럴 땐 적어도 한 개의 브랜치 정도는 포함시켜 주시고 세 번째 영상에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절대적으로 다이아프람이 잘리지 않게끔 간 우협을 표현해 주십시오 아무리 헤파틱 베인을 잘 잡았어도 다이아프람이 잘린다는 얘기는 간 우협, 포스테리어 파트는 전혀 묘출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리버의 데프스의 기준은 뭐다? 항상 어느 파트를 보던 다이아프람입니다 자 네 번째 영상이에요 간 우협의 횡스캔 라이트 포스테리어 포털베인이 주인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 우협의 갈비피어 밑에 프로브를 위치시키시고 환자의 머리 쪽으로 살짝 앵글을 주면 라이트 포스테리어 포털베인 브랜치가 나오죠 그래서 포털베인 브랜치가 표현될 수 있는 영상이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간 우협 상부 스캔 1,2명 돔이죠 얘는 세그멘트로 따지면 8번이에요 라이트 안테리어 슈페리어 최대한 프로브를 눕혀서 프로브 선단 끝이 복부 앞쪽 상부를 볼 수 있도록 여섯 번째 간 우협의 늑간 스캔 라이트 안테리어 포털베인 브랜치입니다 자 이 포털베인을 이렇게 포함시켜 주면 정밀 초음파를 찍게 될 경우 14장으로 엔딩이 가능하다 더 설명 필요 없으시죠? 자 근데 인터코스탈 찍을 때 주의점이 있죠 환자의 호흡 익스피레이션이에요 다른 영상들은 다 인스피레이션에서 배를 볼록하게 해서 다이아프람을 밑으로 밀어내는 것을 유도하죠 그래야 간이 밑으로 좀 빠지니까 근데 인터코스탈은 포털베인 메인이 됐던 헤파틱 베인 메인이 됐던 얘는 호흡을 내쉽니다 그래야 럭에 있는 에어가 좀 빠지거든요 인스피레이션을 하게 되면 럭에 에어가 차면서 영상의 반 이상이 마스킹 됩니다 선생님들 한 번쯤 해보셨죠? 7번 간의 담도의 종 스캔 우리 CBD 영상이라고도 해요 헤파틱 아테리가 보여주면 좋고요 배레이션이 있는 경우 헤파틱 아테리 며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굳이 헤파틱 아테리를 찾겠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인 포털베인이 간 안으로 들어가게끔 튜블러하게 구현해 주시면 그 안테뇨 쪽에 따라오는 얇은 덕트 얘가 발 덕트죠 8번째 담낭의 장축 스캔 주의하실 것은 가장 길게 며출해 주시는 거 첫 번째고요 두번째 펀더스가 잘리지 않게끔 프로브 핸드링 하셔서 펀더스 엔드마진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GB 캔서 호발지역이 GB 펀더스잖아요 9번째 간우협 하연과 우심피질의 관상면 종 스캔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키드니는 좀 쇼트닝 돼도 상관없어요 간우협 하연의 엣지 포인트 잘리지 않게끔 잡아 주시고요 이 영상에서 얻어내려는 인포메이션은 리벨의 파렌카임과 키드니 콜텍스의 파렌카임을 비교하려는 거죠 해서 엣지 잘리지 않게 키드니 콜텍스가 표현될 수 있게끔 잡아 주십시오 자 1번째 비장의 장축 스캔 슈페리어 포인트와 인페리어 포인트 잘리지 않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일부분이 마스킹 되는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단 스플린은 가능한 하일라가 표현되게끔 잡아 주시고요 스플린의 매저는 슈페리어 메디안에서 인페로 라테랄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훨씬 유리하시겠죠 자 1번째 최장 두부의 횡스캔이에요 최장을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3개의 덕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포털 베인 얘는 GGA죠 뒤쪽에 보이는 애가 CBD 3개의 덕트 구조물을 기준으로 판클라스 헤드의 윤곽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12번째 최장의 체부와 미부 횡스캔 최장의 체부와 미부를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인디케이터는 스플레닉 베인이에요 스플레닉 베인을 기준으로 그 오른쪽 파렌카임들이 최장의 체부와 미부를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 정밀 초음파로 넘어갑니다 추가되어야 될 첫 번째 인터코스탈인데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포함시켜라 자 우리 이 사진은 우리 간암 질평가에서도 포함된 사진이에요 라이트 헤파틱 베인 기준으로 라이트 인터코스탈 영상이 왜 중요할까요? 라이트로브의 4개 세그먼트가 다 표현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라이트로브의 안테리어 슈페리어 8번 라이트로브 안테리어 인페리어 5번 라이트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7번 라이트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6번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정밀 초음파 두 번째 추가 영상 좌우 문백분지의 횡스캔 라이트 쪽 호리존탈에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갈라지는게 표현되면 베스트겠고 자 이정도까지 표현 안되더라도 호리존탈은 나와야 돼요 자 옴브리컬과 레프트 라테랄 브랜치가 보여지게끔 묘추를 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 12개와 14개의 표준영상을 봤구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급여에서 찍어주세요 하는 이 표준영상 12개 14개만 갖고는 판독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인터내셔널 골든스탠다드 뷰라 합니다 우리 17개가 가장 미니멈 사진이에요 급여에 찍는 12개 14개 추가된 사진이 노란색 박싱 사진입니다 레프트 로브 롱지 튜드날 아울타 기준으로 찍는 표준영상이 있는가 하면 하나 더 있죠 S1 리가멘턴 베누썸을 기준으로 S1을 볼 수 있는 레프트 로브 롱지 튜드날 영상도 대표적인 스탠다드 영상이에요 빼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스캔을 할 때는 추가해서 좀 찍자 라는 얘기죠 적은 건 문제를 일으키지만 많은 건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담당도 장축만 찍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단축 영상 필수 영상입니다 해서 추가됐구요 판크레아스 오버뷰럴이죠 헤드넥 바디가 일부 얼추 다 보여지는 사진 기본 영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니몸으로 세 장이 추가돼서 열일곱 장 일반적으로 한 스물다섯 장에서 스물여덟 장 정도를 상복부에서는 표준영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요 축약하고 축약해서 열일곱 장 이 정도는 찍어주자 자 이제 우리 판독으로 넘어가 볼까요 판독 소견서에 기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간실질의 에코 두 번째 간의 종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구요 세 번째 담관이 늘어나 있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네 번째 담낭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폴립이 있거나 스톤이 있거나 월 시크닝이 있거나 내부에 메스가 있거나 기타 등등 다섯 번째 최장의 이상 여부 역시 최관의 딜라테이션이 있거나 시스틱 포칼리전이 있거나 최장 실질의 변화가 있거나 기타 등등을 얘기하죠 여섯 번째 비장 종대의 유무를 씁니다 자 사실 비장에도 포칼한 리전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급여 판독 소견서에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장은 크기에 대한 유무만 기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대표적인 챔피언 영상 함께 나열해 봤습니다 자 위에 여섯 가지 사항을 포함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는 그 세부 소견을 상세히 기술하셔야 돼요 지금 요구하고 있는 여섯 가지는 기본 사항이구요 이외의 이상 소견이 있다면 디테일하게 세부 소견을 기재해달라 라는 얘기죠 선생님들 초음파 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부 장기를 제외하고는 암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스캔의 포커스는 암 발견을 맞춘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상복부 급여 가이드라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